자 여기 도로가 있다고 칩시다. 요즘 고속도로에 들어가면요. 구간단속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간을 시작하는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간이 끝나는 표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 가지고요. 이게 만약에 10km다. 60분 동안, 60분 동안 100km를 가면, 우리가 이것을 시속 100km라고 얘기를 하죠. 시속 100km. 근데 이제 이게 10km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6분, 6분 동안 이 10km를 가면, 그게 바로 시속 100km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작과 끝, 구간을 재 가지고 6분보다 빨리 지나가는 차는 무조건 단속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구간단속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느리고, 그 사이에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간만 따져서 총 이동거리를 총 시간으로 나눈 그 평균값인 거죠. 너의 평균적인 속도가 100km보다 더 높다면 너는 무조건 단속이야. 이게 바로 구간단속입니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우리가 했었던 바로 그 개념이 이 구간단속이에요. 이동한 총 거리를 이동한 총 시간으로 나눈 거죠. 물론 일직선상의 도로 일대를 가정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자리에 또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지정을 통과하는 그 순간의 속도가 100km 이상이면 그것도 단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이 순간 속도를 촬영하는 카메라는요. 자칵 하면서 사진을 두 장 찍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사진을 두 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장 다 사진에 다 찍히죠. 그러면 그때 이동한 그 조금 거리, 그것을 그 찰나의 조그만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시간, 아주 작은 시간, 아주 짧은 시간. 짧은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약간의 거리를. 그렇죠? 그걸 가지고 결국은 똑같이 속도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그 순간의 속도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위치가 바뀌었죠? 위치가 여기서, 여기로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위치, 바뀐 위치, 변한 위치라고 합시다. 그 변한 위치. 자, 변위라고 할게요. 그 변한 위치를 시간으로 나누면 이것이 뭐였냐면 평균 속도였어요. 평균 속도. 됐죠? 그런데 이 시간을 아주, 아주 짧게, 사진 두 장을 순간적으로 팍 찍어서 아주 짧게 하고, 그때 변한 위치를, 위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 순간의 속도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은 위치를 x라고 합시다. 위치. 그 다음에 시간을 이제는 t라고 할 거예요.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델타라는 걸 붙이죠. 델타가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델타 x 이것이 위치의 변화량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간의 변화량 델타 t를 이렇게 붙이면 되죠. 맞습니까? 이게 뭐냐면 평균 속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아주 작게 만들면, 시간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면,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시간을 0에 가깝게 만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할까요? 리미트 t를 0으로 보내면 입니다. 그쵸? 이게 그냥 이렇게 있을 때는 평균 속도인데요. 평균 속도인데, 시간을 줄인대요. 그러면 식으로 또 의미를, 얘기를 해봐야죠. 그쵸? 자, 식은 똑같은데, 이 t만, 아래에 있는 t만 아주 짧게, 리미트 t를 0으로 보내고 싶으면 앞으로 t를 붙여. 리미트 t를 0으로 붙인대요. 0에 가까워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이게 바로 그 순간의 속도가 되는 거거든요.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 사진을 찰칵 찍을 때 찰칵 이렇게 두 번 소리가 나는 거는, 이게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처럼 셔터가 이렇게 열렸다가 닫히는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셔칵 하면서 사진 두 장을 빨리 찍어가지고, 사진 두 장을 빨리 셔칵 찍는다는 건, 시간이 얼마나 조금이에요 그게. 0.0000은 몇 초겠죠. 그쵸? 그런데 그것을 식으로 표현하려니까, 수학자가 이거 t는 엄청 작다고 계산하면, 그렇게 써놓으면 좀 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0으로 보낸 거죠. 그쵸?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정말로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 진짜 그 순간의 속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시간이 정말 정말 사람이 사실 실제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작게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머릿속에서 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단위 중에 가장 작은 걸로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수학에서 무한소라고 불러요. 0으로 보내는 것 자체를. 왜? 일단 0은 아니잖아요. 자, 그럼 다시 미분의 얘기를 들어가 볼까요? 자, 델타 y를 델타 x로 나눠줍니다. 이것이 평균 변화율이었고요. 여기에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주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dy, dx라고 불렀죠.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순간 변화율이었거든요. 보세요. 이 x만, 이 x만 뭐로 바뀌었어요? t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한 위치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미분 계수,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 각이 아니고 순간 변화율, 또 접선의 기울기, 다 어때요? 전부 다 같은 말이었죠? 그러니까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위치 함수에서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 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 점에서 접선 기울기, 그것이 전부 다 의미하는 게 결국은 뭐다? 바로 그 시간, 그 찰나에서의 순간 속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일 뿐이고, 속도가 속력으로 바뀌면, 속력은 방향은 의미하지 않고, 힘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일단 움직이잖아요. 다시 말해 움직이면 그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동 거리는 무조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위치와 관계없이 이동한 거리를 다 양수로 취급해서 이것을 구하면, 우리는 그것을 속도가 아닌 뭐라고? 속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위치 함수 fx에 뭘 붙인 거. 여러분들, 음수가 나오면 그거 무조건 다 양수를 바꿔주는 그런 마법 도구가 뭐가 있었어요? 우리? 절대값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동 거리 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미분하면 뭐가 되더라? 속력이 되더라.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위치 함수나 속도 함수의 그래프들을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값들이 변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위치 함수예요. x축은 당연히 다 t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자들의 생각인 거죠? 머릿속에서. 모든 변수는 다 뭐다? 시간이다. 시간을 기준으로 모든 운동을 분석하겠다. 바로 그게 물리학자들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위치가 계속 바뀌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이 구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네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자, 여기가 어디냐? 위치 함수에서 0은요. 결국 출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발점. 당연히 이 위쪽이 플러스고, 아래쪽이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는 뭐냐면, 내가 처음 출발한 그 방향입니다. 마이너스는 뭐예요? 정확히 그것의 반대 방향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물론 선생님이 좀 그리프트를 잘못 그렸네요. t가 음수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른쪽만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위치가 0보다 작은 방향이 있는 건 뭐냐면, 시작점보다는 반대로 가 있는 거고, 이 위쪽에 있는 동안은 그 시작했던 그 방향 그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이 기울기는 다 뭐냐면, 기울기는, 기울기는 속도예요. 위치함수 미분하면 속도고, 그게 왜 그런지는 앞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일정하네요. 아,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가고 있다. 이거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후진하고 있는 거죠. 후진. 왜? 위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처음에 출발한 그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출발점으로 돌아온 거죠. 됐습니까? 자, 올라가겠습니다. 쭉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다시 처음 출발했던 그 진행 방향으로 다시 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는 또 언제예요? 결국은 출발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속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속도는 뭐랑 똑같다?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기울기, 그거예요. 기울기가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하네요. 그렇죠? 양수네. 아, 이것은 속도가 양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속도가 음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속도가 양수다 이겁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번에는 속도함수입니다. 속도함수는 딱 보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다? 이거는 기울기만 나타내는 거다. 바로 미분한 함수예요. 이건 도함수예요. 속도함수는 도함수예요. 말이 되네요. 속도함수. 속도함수는요. 속도함수예요. 도함수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그렇게 바로 이전 떠내서 도함수 왜 그렸습니까?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죠. 도함수는 왜 그려요? 뭐 따지려고 그려요? 부호만 따지려고 그린단 말이에요. 부호만. 그럼 부호 따지듯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금 그어가지고, 이렇게 금 그어가지고 위치가 증가. 즉,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백, 다시 여기서 증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속도가 어때요? 0이죠? 속도가 0이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속도가 0인 건 생각을 해보세요. 속도가 0이면 그게 바로 스탑입니다. 스탑. 여기도 마찬가지죠? 스탑이에요. X절편이 바로 멈춘 횟수네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어? 속도가 일정하네요. 속도가 일정해요. 속도가 일정하다고요. 등속 운동이죠. 근데 속도가 어떻게? 양수로 일정하죠. 그러니 앞으로 가고 있어? 뒤로 가고 있어?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건 이거죠. 그러면 이때,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은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속도가 줄어들기는 하고 있지만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거죠. 됐죠? 자, 속도가 0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스탑했다가 반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려면 반드시 앞으로 가는 와중에 뒤로 가려면 반드시 멈춰야 뒤로 갈 수 있잖아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진행 방향에 두 군데 밖에 없다니까 앞으로 뒤로 밖에 못 가요. 삥 돌아서 못 가요. 지금. 그래서 속도 함수에서 이 x절편들은 뭐 하는 상태이다? 바로 스탑한 거다. 그리고 이렇게 속도의 부호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앞으로 가고 있다. 음수일 땐 뒤로 가고 있다. 플러스일 땐 앞으로 가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속도가 일정할 때는 뭐? 등속 운동. 근데 이건 속도의 변화율이죠. 속도의 변화율이 양수다? 아, 이거는 가속도가 양수구나. 이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묻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아요, 그런 거.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우리가 도함수를 가지고 원함수를 예측하는데 그거 지금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높이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곡선으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이미 우리가 계속 한 거예요, 이건. 앞에서. 근데 그때 잘 안 됐기 때문에 속도가속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도함수의 활용에서 3차, 4차 도함수 값, 도함수의 x절편에 따라서 원함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런 것들에서 정리가 안 된 사람은 거기서 다시 하시고 지금 이 영상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왜 위치함수를 미분하면 속도함수가 되는가 그것만 이해하신다면 나머지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영상만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돌아가서 극대 극소와 미분, 최대 최소 극대 극소 그 파트를 열심히 다시 공부하고 돌아오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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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